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기는 똑똑하네요. 제가 똑똑하는 그런 기준은 순발력이 뛰어나는 것과 굉장히 똑똑하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을 절제된 말을 용의주도하게 할 수가 있으면 머리해전이 좀 빠른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국회에 나가서 여러분들 한 이야기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그거가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한동훈 총선이 모든 국민들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멋진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입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정치판에서 오랜 세월 그렇게 굴러다닌 사람들은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왜 총선이나 대선에 관심을 가지느냐 권력을 잡게 되면 국민을 하도 괴롭히니까 국민을 하도 보니까 괴롭히니까 하기에 아마 여러분들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관에 의한 민의 수탈이지 않습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제 같은 정치는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으면 그냥 수화에 있는 사람들을 수탈하고 판공비를 지 몸대로 쓰고 지금은 이렇게 세금 바채가 매겨살렸더만 선거까지 도독질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선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골치를 아프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의 직접 관접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씨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아주 멋진 이야기네요 여기 보니까 지리 내용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박용진 더불음주당 의원이 설마 이 법안을 던져놓고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몸을 빼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용진 의원하고 아마 조금 손이겠네요 한동훈 장관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많은 분께 중요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이 남아있으면 중요한 법안을 준비된 것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박한 거죠 아주 멋진 이야기인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본능 가운데서도 가장 질기고 강한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길 가운데 하나가 정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정치를 입문하게 되면 나올 때는 대개 좋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 무리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공천에 탈락하거나 공천에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풀리게 된 상태에서 대개 정치를 그만두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사람들도 참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운데서도 가장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정치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 이야기처럼 아주 잘 지적한 거죠 정치판에 오랫동안 활동해왔거나 기웃거린 사람들은 정치가 전부이고 총선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생활인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은 사람이 총선을 계속해서 다루고 이런 것은 하도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국민들을 괴롭히니까 어쩌면 그 섭성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지 참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은 QR코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깔아뭉기는 쪽으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보면 법을 통한 그런 해결책을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통한 해법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거고 언론이나 식자청들이 선거 부정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여론을 환기해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한 문제고 국민들이 덜고 일어나면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덜고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일단 선거 부정을 통해 이런 권력을 쟁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웬만큼 국민들이 저항해 가지고는 정상 상태를 돌리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 최근에 가장 좋은 사례는 소련과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는 벨라루스가 장기 집권 상대지 않습니까 벨라루스 사람들이 아주 여러분들 강력하게 제항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결국은 제압을 당한 거죠 그 다음에 좀 먼 사례는 베네수엘라 사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힘없는 이야기 하지 말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보인다고 뭐죠 거짓말을 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상황을 미뤄보게 되면 한국에서 명백하다는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이렇게 광범위하게 시행된 선거 부정 문제를 제대로 해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굉장히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런 문제를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이제 앞으로 한국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앞으로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면 누군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중심지에서 한동훈 씨처럼 이렇게 똑똑한 법무부 장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의 입을 다물고 선거 문제를 다 깔아뭉기기로 결정하는 한 참 개탄할 수 있는 것은 재판 이전에 수사가 이루져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할 선거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선거 정의를 수호할 의지가 있으면 일단 수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수사할 의지가 없으니까 재판관들도 알아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좋은데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